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9일 금요일자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38% 상승 나스닥 플러스 0.42% 상승으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플러스 0.9% 상승으로 독일도 바닥 확인한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우존스가 어저께 반등 시도 나왔고 자 이제는 피보나치도 이제 마지막 마디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받을 때 얼마까지 반등 시도 나오느냐 그것을 이제 체크해 보면 되겠죠. 나스닥은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거쯤 왔으니까 100% 하락폭 다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해보시면 자 미국 시장은 지금 50% 여기 하락폭에 50% 정도의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50% 이상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강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선물 시장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에서 전일 플러스 0.38%로 상승했으니 미국 상승폭 그대로 반영됐다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 플러스 182개약으로 어저께 상승 주도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선물 그리고 다우선물 보시면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상승폭 더 확대한 이후에 지금도 플러스권으로 강보합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 미국 선물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오늘도 우리나라 장 그냥 잘 지켜보시면서 미국 선물 나스닥선물 그리고 다우선물 어떻게 변동하는지 여부 여러분들 HTS나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분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나가시면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플러스 0.4 40% 상승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플러스 0.45%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양대 시장 다 갭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단 20위를 잘 지키는지 여부 전일 고가 라인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고 코스닥은 20일 돌파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지 저항 때 말씀드리자면요. 코스피 시장은 전일 고가 라인인 2400 라인 잘 지키는지 여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2450 여기 깨어졌던 여기 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할텐데요. 여기 라인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5분 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트렌드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승위에 좀 늘리목 주고 상승위에 좀 조정 주고 이렇게 잘 간다면 향후 주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자면 860 라인 여기 라인 얼마나 강하게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전일 고가 라인인 여기 855 라인 얼마나 잘 지지 않느냐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이런 추세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요. 현재 갭 상승해서 양호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 860 라인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860 라인에서 얼마나 저항을 가볍게 받고 추가 상승 시도 놓은지 여부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간 외국인과 기간 거래소 코스닥 소폭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물 새롭게 6월물 이제 시작했죠. 마이너스 519 계약으로 지금 소폭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자 오늘 순매도 출발하고 있네요. 자 베이시스가 플러스 0.59 자 베이시스 확대 빨리 되어줘야 이게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개별정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전일 현대미포 매수했는데요.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도 60일 저항을 개브로 뛰어넘었는데 일단 초반에 좀 밀리긴 합니다만 삼성증권은 일단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이 꾸준히 좀 매수해주고 기간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완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미포 자 여기 11만원대 11만 천원대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현대미포도 보시면 기간에 관심이 꾸준히 있습니다. 전일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구요. 조선주가 지금 업황 개선이 된다는 그런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대규모 구조조정 후에 업종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상당히 하락한 이후에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지금 조선주 업황이 개선됨으로 해서 그 시너지 시너지 내지는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2월 수주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LNG 선박 수주 싹쓸이 했다. 그리고 업황적으로 볼 때 폐선박의 해체 비용 그러니까 고철 가격은 올라간 것에 비해서 새로 수주하는 신조선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래서 폐선박들을 해체를 하고 신수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의 분석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현대미포는 현대중공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잘 갈 때 최근에 현대중공업 랠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대미포도 그에 따라서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 자체의 주가도 괜찮을 뿐더러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또 지분에 관한 그런 수익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주도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 업황 개선 새롭게 주도주권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닥터킹을 판단하겠습니다. IT 강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려주면 접근을 할텐데 기회를 아직 안줍니다. 8만원대 정도 이게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눌려주면 다 올라오고 이평선도 다 올라오고 정배율 완전 정배율 다시 모양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삼성전권 적당히 매도하고 여기 내려오면 매수할 그런 생각입니다. LG전자도 모양 괜찮죠. IT 조선 역시 주도주 판단 닥터킹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중에 지금 내수주 중에 턴해내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농심도 괜찮아 보인다 했고요. 이건 중장기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 인근인데 이거 돌파해놨으니까 20일에 지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눌림목 주면 30만원 초반에는 한번 접근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오뚜기 지지 부진했던 주가 단번에 그냥 들어올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오리언 오리언도 여기서 깨졌던 추세 다시 회복 조짐 보인다. 내수주도 좀 강하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저께 한국금융지주를 매도했는데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에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쉬워할 것이 없는 게 현대미포가 더 잘 가거든요. 그죠? 이거 고점 돌파하게 되면 랠리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혹시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간다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손절 라인을 잘 지켜내는 그것이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요. 목표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 그냥 중간쯤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 때는 중간쯤으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7만 5천원에서 여기 11만 5천원 대략 보겠습니다. 11만 4천원. 그러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약 4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폭 4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10만원대라 대략 보겠습니다. 그럼 14만원 상승하게 되면 14만원대의 목표치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요만큼 상승했으니 여기서 닥터케이가 목표치 설정하는 방법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승했을 때 13만원대 13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목표치가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정도의 목표치가 나온다. 지금 차트가 너무 좁아서 거기까지 잘 안 보입니다만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상단 돌파 시도 넣으면 상당히 랠리 가능하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접근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이제는 21선까지 올라타 완전 정배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 랠리 시작하면 쉽게 끝나기보다는 쭉쭉 펼쳐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릴린치 잘 기억해 놓읍시다. 오늘 수급도 괜찮은 출발입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있죠? 삼성증권 다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어고요. 오늘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지 쉽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매수 규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그레소에서 돌았었고요. 코스피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추세선 상단 일단 돌파했습니다. 상승폭 확대 중입니다. 상승폭 확대 중입니다. 플러스 0.7%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 0.93% 상승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들어온다면 더더욱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관세 부과 결정했습니다. 사인을 했거든요. 철광 25% 그리고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를 했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에게는 관세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었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철광업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 되겠다 하겠고요. 포스코 일단 약세 출발이잖아요. 포스코 약세 출발 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쟁을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큰 배경에는 중국과의 그런 힘싸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광석을 수입해서 재련 해서 철강 그러니까 강관 강판 이런 것들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풀어버리면 중국에 대한 억제 정책이 맞춰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는 시행되기 직전까지 한번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는데 철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세탁기 태양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세이프 카드도 먼저 발동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 미국과의 반세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이런 부분도 현재는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반도체나 차량이나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에도 만약에 그게 확대된다면 관세에 대한 확대가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주도주 IT 조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매수 관련주가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종목 골고루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자 현대미포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10만9천원대 매수했으니까 10만9천원 11만원 이렇게 매수 까니까 3% 이상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도 지금 그냥 보압권이니까 지금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간 오늘 이 추세대로 라면 기간이 최근에 분석을 해보면 왔다갔다 하기보다는 한번 매수세로 가겠다 당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쭉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간 한 2천억대 이상 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한 1,500억대 2천억대 이상 만약에 매수세 잡힌다면 여기 강하게 돌파시도 나오겠다 가서 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쌍거리 매수세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바닥이 어느정도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폭락 이것은 길게 놓고 봐야 되겠죠 폭락 이후에 바닥을 자꾸 높이면서 상승 시도 중입니다 나스닥 거의 북일도 바닥 꺼내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강한 돌파 시도 나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기조가 추가 폭락 보다는 안정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것에 발맞춰서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대북 특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들 9시에 발표 한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직까지 판단이 지금 제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더욱더 주가에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집SO 많아 뱀 *** 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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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